올해 들어 광주지역 중고차 시장에서 소형차들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 중고차 전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 광주지역 중고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경차와 준중형 차종 거래가 증가한 반면 중형과 대형차종의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소형차 운전자들이 신차 출시로 인한 차종 변경으로 인해 소형차 매물 유입이 증가하면서 가격대 하락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